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자 이제 우리 광속 광도 조도 그 다음에 휘도 광속발산도 다섯가지에 대한 용어 및 내용설명이 나오죠 자 우리 첫번째 광속이 나오죠 광속 이제 좀 쉽게 쉽게 합시다 광속은 뭐냐 광속을 우리가 f라고 기호를 표시해주고 단위를 lm 이것을 루맨이라고 해요 루맨 루맨 읽을때 루맨이다 루맨 이 광속은 아까 복사에너지를 복사에너지를 눈으로 보아서 빛으로 느끼는 크기야 다시 말하면 세글자로 말하면 뭐냐 광속은 빛의 양이다 빛의 양이야 빛의 양을 광속이라고 합니다 복사에너지를 눈으로 보아서 빛으로 느끼는 크기다 이것을 광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광속은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r분의 2파이라는 감이 나오고 여기 s라는 감이 나와요 이 s가 뭐냐 어떤 광원을 펼쳐놓았을 때 이 광원의 모양을 하나의 평면상으로 펼쳐놓았을 때 면적이야 이런 면적을 우리가 루스선도의 면적이다 루스선도 루스선도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원을 펼쳐놓았다 하면 이 구강원의 면적은 이런 면적이 돼 구강원을 펼쳐놓으면 다시 말하면 이게 r이고 r이고 한가운데서 보면 r, r이고 이건 i가 됩니다 광도 i요 그래서 이 면적이 뭐냐면 e, r, i가 돼요 이렇게 구강원일 때 구강원 그래서 e, r, i를 여기다 넣어주면 f는 뭐냐 r분의 2파이에다가 e, r, i를 넣어주면 i가 뭡니까? i는 좀 빠르네요 i는 빛을 비췄을 때 밖으로 나가는 빛의 색입니다 이걸 광도라 광도 그래서 이 r하고 이 r이 약분되면 구강원일 때는 어떻게 돼요? f는 4파이 i가 된다 i는 광도야 광도 그 다음에 이제 광원의 모양이 원통형일 때는 뭐냐 원통 원통 하나의 형광등 같은 원통일 때는 뭐냐 원통 원통일 때 f는 파이 제곱의 i가 된다 원통 그 다음에 원판 평원판일 때는 뭐냐 f는 파이 i가 된다 파이 i가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4파이 i, 파이 제곱 i, 파이 i 그럼 이때 i는 광도죠 이 구강원일 때는 이게 구면광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식을 알아놓고 두 번째는 이제 광도가 나오죠 광도 광도 광도를 i라고 해요 i 그리고 광도에 다니는 cd야 cd 많이 들어봤죠? 칸델라 또는 캔들 또는 칸델라 칸델라 이게 빛을 받는 면이야 이게 면이야 이런 면적을 피조면이라고 합니다 이 광원광도가 i가 있다면 빛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빛이죠 이 피조면을 그럼 이런 각 이런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체각이라고 그래 입체각 오메가라고 합니다 입체각당 얼마만큼의 빛의 양이 되느냐 어디에 빛을 받는 피조면에 그래서 광도 i는 이렇게 나타내준다 입체각당 빛의 양이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오메가 이걸 오메가분의 f다 이렇게 표기해주고 물론 이 오메가 값은 이 오메가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이 오메가는 이 모든 360도를 2파이라고 하죠 2파이에서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빼준 값을 입체각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또 뭐냐 이거죠 이 값을 기준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의 세타 값은 이렇게 표기한다 자 이 값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은 빛변분의 높이 이런 값이 돼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이 값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값을 표기해주면 오메가는 2파이에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광속은 조금 있다가 조도를 하는데 조도 조도는 s분 f라고 합니다 그래서 f는 또 es라고 하죠 es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광도 i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광도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면 광도 i를 물어보면 또 어떻게 돼요? 구면 광도는 구면 광도 i를 물어봤다면 4파이븐의 f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필기 문제에서는 많이 출제가 안됩니다 근데 지금 필기 공부할 때 이걸 좀 해놓으면 나중에 2차 실기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2차 실기 공부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된다 예